성호금속에 나가는 무선 카운터 입니다. 여기 지금 4자리로 되어 있구요. 여기 이제 스타트를 무선으로 날려 보겠습니다. 스타트 하면은 스타트 1초 2초 올라가죠. 그 다음에 스톱 스톱 됐죠. 그 다음에 리셋 리셋 됐습니다. 네 이렇게 됐구요. 그 다음에 전기가 없어도 동작합니다. 전기를 빼겠습니다. 예 전기 뺐습니다. 그러면 내장 밧데리로 작동합니다. 스타트 스타트 스톱 그 다음에 리셋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꽂아 놓으시면 이제 충전도 되면서 작동합니다. 예 이 상태에서 스타트 스타트 하겠습니다. 스타트 됐고 스톱 리셋 네 또 스타트 해 보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